이번에 문제된 대장동 뿐만 아니라 성남에 있어서도 위례 신도시, 그리고 분당의 옛 가스공사 사업 등등 성남시 관내에만 해서도 많은 개발 사업들이 이루어졌고요. 경기도 곳곳에 지금도 많은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지사는 유능하고 공경하다라는 그런 탈을 쓰고 있습니다만 이 탈을 벗겨내기 위해서는 이재명 시장 그리고 지사 재임 시절의 모든 개발 사업에 대해서 전수조사하고 이것을 밝혀내야만 저는 우리 정권 교체를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같은 기간에 2014년부터 제주도지사로서 재임을 했는데요. 그때도 중국 자본에 의한 난개발 그리고 전국에서 몰려온 부동산 투기 자본들에 의한 부동산 투기로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농지를, 영농을 안 하는 모든 투기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시켜서 지금 모두 강제짐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그리고 필지 쪼개기, 분할 쪼개기 같은 편법들에 대해서 모두 금지를 시켰습니다. 원 지사님 질문해 주셔야 됩니다. 질문할 겁니다. 그 결과 2016, 2년 만에 중국 자본의 난개발도 잡고 우리 부동산 투기도 끊어서 지금은 안정세로 들어갔습니다마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 자신부터 목동에 갖고 있었던 아파트를 다 팔았고요. 그리고 제한테 주어진 대통령 별장 관사도 어린이 도서관으로 기증하면서 저 자신이 모범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동산 부패와의 전쟁을 위한 자기 자신의 자기관리 그리고 실제 그 전쟁에 대한 경험을 갖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우리 후보와 우리 당 지도부가 자기 및 자기 가족들의 부동산 재산 관련에 대한 모든 공개와 함께 앞으로 강력한 원팀 정신에 의한 공동 공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후보에 묻겠습니다. 자기 가족,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10년간의 가족들의 재산 변동까지 다 공개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후보들부터 모두 국민들 앞에 이걸 다 공개하고 이재명 지사와의 부동산 부패와의 전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재산 신고도 하고 검사장 승진부터는 제 재산, 부동산을 포함해서 전부 다 공개가 돼 있고요. 그리고 뭐 재보 부동산이라는 게 그냥 아파트 한 채 두 채 저희 집사람 가지고 있던 거는 팔았고 그리고 지금도 저희 초명의 아파트 한 채와 한 35년 전에 장인이 돌아가서 5인 가족이 상속받은 그 땅 그것밖에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른 후보들도 전부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